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영어 독해 10강에 1번 윗글의 소재는 똑바로 좀 쓰라고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1번 글쓰기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편견 그래서 글쓰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편견인데 여기서는 문법에 관련된 문법에 오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된다 이런 소재인데 Prejudice that may arise from writing 이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1으로 썼죠. 1 of the the 최상급, the greatest, 복숭명사로 risks, overwriting, 글쓰기의 가장 큰 위험들 중에 몇 개 하나는 단순히 까지죠. is 보이자마자 우리가 동격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that 절에 that 주어 동사가 그래서 보어로 들어간 명사절에 완벽한 문장 심지어 the simplest 이게 주어에요. 그래서 simplest things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택에 가장 가장 선택에 관한 가장 단순한 것인데 regarding wording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에 관한 자 이 단순한 것도 can sometimes 그래서 빈도 부사가 조동사 뒤에 들어갔죠. 자 can prejudice 가 있어 핵심 단어 편견을 그래서 뭐 color 정도 써도 됩니다. color이 색채를 부여한 듯으로 편견을 줄 수 있는데 너의 audience 너의 관중들 혹은 청중들에게 against you 너의 반대에서 in a ways 어떠한 방식인데 that 이러한 방식이 주격으로 쓰였고요. may seem 아마도 불공평한 그래서 불공평한 말은 너가 나쁜 해를 잊게 되는 자 여기서 주제였고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가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ook 명령문에 봐라 주어 you 생략됐고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생략된 다음에 동사 원형 썼죠. 다시 한번 봐라 오래된 grammar 법칙을 문법 규칙을 그래서 forbidding이 앞에 나오는 문법 규칙에 대한 본연의 성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으로 잡아서 현재 분사의 능동 자 금지하는 split of infinitives infinitive 우리의 투부정사에요. 자 투부정사를 split 한단 말이에요. 여기 밖으로 쪼개다 뜨시죠. 분리시키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to plus 동사 원형을 붙여서 써야되는데 이 중간에 뭔가가 끼어 들어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문법 규칙에 after decades 수십 년 후에 overtelling tell a to b 구조를 썼죠. 목적은 학생들에게 to never 절대 split 하지 말라는 분리시키지 말라는 infinitive 투부정사를 sometimes 가끔씩은 just done in this sentence 자 this sentence 방금 전에 말했던 요 센텐스에요. 요 센텐스에서 우리가 방금 되어졌단 말은 과거분사 형태가 여기에 to plus 동사 원형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 사이를 이렇게 쪼갰죠. 그래서 쪼개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또 쪼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자 most composition experts 대부분의 장문의 전문가들은 지금 concede에서 어휘문제로 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admit 정도로 썼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전체가 다시 목적음 자 인정하는데 split infinitives 그래서 split 가해서는 과거분사 형태로 뒤에 나오는 infinitives 수시켜주고 있고요. 분리되어진 부정사는 자 it's not 아니에요. grammar crime 문법적인 범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쓰지 말자는 내용이겠죠. suppose 또 명령문으로 가정해봐라 대생각됐고요. 주호동사는 너가 have written 방금 전에 썼다고 현재 완료로 잡았고요. 컴포지션 페이퍼를 자 장문화하는 문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트라잉의 ing는 실제 주어가 누구였냐면 너가 시도하다에 능동의 뜻을 현재 부서 썼죠. 그래서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보면 너가 시도하다에 능동의 뜻 자 시도하는데 to convince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자 그 다음 뒤에 문장 구조는 convince a of b 구조로 썼어요. 전치사 of 자 a를 b 하도록 설득하다 뜻으로 자 너의 city council 시의회가 의회에게 자 of는 명사 형태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of need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회를 설득하는데 어떤 need냐면 앞에 나오는 또 need에 대한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투부정사의 행사요법으로 자 hire 고용하는 자 보안 personnel 요원을 자 폴 도서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글을 써요. 글을 써요. 우리 보안요원 피어로 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and half of the council members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분 분수 쓸 때는 얘가 주어 복수 주어의 단수 복수를 결정하죠. 자 반 정도의 일시의회 멤버들이 자 해서 주어로 썼고요. 자 remember 복수 동사의 여기 s 때문에 여기에 하프에 걸리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땡에서 들어가면 즉 보어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갈 땐 즉 자 사람인데 너가 wish to convince 설득하기를 원하는 나는 누구를 설득하다의 목적 가 생각되면서 앞으로 나가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신한 여기서 whom 생략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튼 다시 자 이 반 정도의 사람들이 기억해 복수 동사 여기 s 들어가면 안 돼요. 자 the eigh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목적어 자 8학년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자 about splitting infinitives 그러면 분리부정사에 대해서 아까 투 부정사 중간에 쪼개지 말라고 했던 요거에 대해서 갑자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자 how will they they가 말하는 건 시의회죠. 시의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respond 할까 응답할까 when you tell them 너가 이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자 in your introduction 너의 도입부에서 that 자 라이브러리스 이 사설한 사람들이 are compelled 되어 진다고 강요되어 지는데 to always a company 지금 방금은 to a company 컴펠 a to b 컴펠 a to b 컴펠 a to b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컴펠 a to b 여기 투 부정사를 썼고 여기서 always가 또 중간에 끼어들하고 to 하고 여기서 컴펠이거 동사 5년으로 들어갔죠 투 부정사로 목적으로 그래서 always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분리 부정사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항상 동반해야 된다고 방문객을 도서관 사사가 안내해야 된다고 헤나 왜 이렇게 혀 갖고 있냐 안내해야 된다고 to 어디야 rare books에 희귀한 책들 방해 왜냐하면은 of threat 때문에 위협 때문에 of vandalism 기물 파손에 도서관 사사 없을 때 책짓고 그럴까봐 항상 동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는 뭐예요 그래서 분리시켰단 말이죠 always로 how much 얼마나 많은 their attention 관심이 have you suddenly 갑자기 너가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현재완료에 약간 좀 망했다는 느낌의 결과 갑자기 잃어버리게 됐을까 저 뭐야 저 식이죠 무법도 모르네 저런 애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because of 뭐 때문에 automatic recollection 자동적으로 떠오른 것 때문에 of what is now a known rule 자 무언가 주어가 없고요 선행사가 없죠 of 뒤에 그래서 선행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접속사 역할까지 가는 선행사 포항 관계되면서 what 자 무언가 지금 규칙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어 내가 배우기에 저 분리 부정사 쓰면 안 되는데 주식이 뭐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저 부정사의 분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이것은 다른 말로 가능한데 자 it이 또 가주어 to write 쓰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것이 and still 여전히 opened 불쾌하게 만드는데 너의 독자의 관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그래마 crime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범죄는 아니란 말은 이게 완전 잘못된 문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때 잘못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잘못된 건 아니죠 예전에는 분리 부정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때 기억이 떠올라갖고 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뭔가 약간 disadvantage 불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opened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로 낼 수 있고요 자 여전히 불쾌하게 만드는 너의 독자의 관념을 of your language confidence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또 어른 추론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 거 썼다가 브릭 받지 말고 쓰지 말아라 이런거죠 그래서 아까 핵심 주제는 가장 큰 글쓰기의 위험인데 심지어 가장 단순한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의 선택이 가끔씩 우리가 prejudice 할 수 있다 편견을 줄 수 있다 말했죠 너의 관중에 너의 대항에서 너의 대항에서 in a way 대신데 unfair 여기서도 제가 볼때는 A B 문제로 뒤에 요양 문제로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게 이 두 단어 이렇게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핵심소재 살펴보시면 글쓰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편견 그래서 prejudice that may arise from writing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강에서는 분리부정서 이상한 인피니티브 잘 쓰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해석이 약간 좀 꼬여있었습니다 10강 1번은 조금 시험문제로 나올 때도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 대결이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이 지문은 항상 별편 한번 쳐주시고 잘 봐 잘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강 1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 2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